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실패와 무기력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또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6장 7절에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또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고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마가복음 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해하지 못할 만큼 옷이 희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산상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올라갔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 밑은 어떻습니까?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기도하고 쫓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하게 되는 제자들의, 사역자들의 실패와 영적인 무기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가운데 영적인 황후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되어지는 그 기쁨, 평강,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삶의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좀 쫓겨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사실은 고통이 있고 또 절망감, 낙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무기력함을 겪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영적인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나의 현 상태를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오늘 자막이 없으니까 휴대폰으로든지 이렇게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일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면 먼저 뭘 물어봅니까? 의사가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증상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 증상에 따라서 사실은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상으로는 병의 원인을 잘 모를 때는 더 정밀 검사를 통해서 그 환자의 상태를 정밀 검진을 하게 되는 거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병의 원인을 찾는 거고 그 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실패했다면 영적으로 실패했다면 그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영적인 이유로 인해서 원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요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그래도 안 되는 종류의 일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쫓아낼 수 없는 더 강한 귀신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군대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악한 영들의 세계 그 영적 세계 가운데도 하이라키 계층 구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귀신들은 쉽게 쫓아낼 수 없는 더 강한 귀신들이 있다 그리고 더 강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위해서 실패하고 있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전에는 쫓아 냈는데 이전에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더 강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해결하기 힘든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심각한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 중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가 있죠 목소리가 듣기가 참 안 좋으시죠 죄송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붕사 같죠? 1절을 보면, 후렴에 보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원수 마귀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고 있기 때문에 천하에 당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바로 앞장에 이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옥 같은 역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주는 그의 소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의 소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처음으로 그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은 뭐죠? 예수님을 옆으로 데려가서 꾸짖습니다 이 항변했다라는 것은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약간 나이도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십니까? 라고 책망하고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차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맞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인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 없이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고 십자가 없이 내가 원하는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고 십자가 없이 나의 사역이 잘 되어 가서 인정받는 것 이것이 무슨 생각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 사람의 진심 배후에 원수 마귀의 계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서 이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든 인류가 빠진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인류가 빠진 두 가지 오류 첫 번째는 악마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악마, 마귀를 믿되 지나치게 불건전한 관심을 쏟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는데 또 AI 시대가 왔는데 이때 와서 무슨 귀신 얘기, 악한 형, 마귀 사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아주 어리석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에서 베레아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이들은 다 귀신과 악한 형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린 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는 사실 귀신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 목소리가 이런 것도 귀신이 그런 거니까 이렇게만은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아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막 간질에 걸려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고 있대요? 누가 그렇게 한대요? 귀신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못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으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바로 물과 불에 던지는 일을 했고 또 심한 격련을 일으키는 이 간질병과 같은 것도 그 배후에서 바로 원수 마귀가 귀신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간질병 이렇게 되는 것들도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들도 다 귀신이 그러는구나 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원수 마귀의 세력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나 제가 성도님들을 목해할 때 느끼게 되는 것은요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애써도 안 되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거에는요 사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속이고 충동질하고 사실 연약함을 건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검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안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계략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원수가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어놓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안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와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인간적인 최선과 노력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들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면 할수록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역이 참 잘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가 성장하는가 그리고 참 많이 성도님들이 또 청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또 변화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애들도 애들은 청년들입니다 아니 성도님도 아닙니다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심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놀랍게 변화되어 있고 공동체 가운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사실 우월감에 쉽게 들 수 있고 또 사람이 교만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하는 것일 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모든 영적 세계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영적인 능력이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석유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귀신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니까 어떡해요 석유관들하고 그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사변적인 변론이나 언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했는데 예전에는 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될 건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유관들은 뭐라고 해요? 석유관은 사실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3장 22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석유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에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석유관들이 와서 석유관들은 율법 교사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구역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문외야 아니죠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는 모든 이들을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그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려고 비판하는 그런 석유관들이지 않습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석유관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거 봐 내가 했었던 말이 맞지 아니야 그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동안 했었던 것들도 다 가짜야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있으면 쫓아내고선 야 쫓아났잖아 이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변론하고 설명하고 언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변론과 언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활짝 열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원수마귀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경고한 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전도하고 때로는 교회 데려가려고 하면 특히 제자훈련 받고 그러다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화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아들하고 딸이 공격을 한대요 엄마는 무식해서 과학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공격을 한대요 그러면 제자훈련 때 받았던 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싸움으로 마무리됐다고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서계관들과 같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그러면요 사실은 언쟁하거나 변론하면 됩니다 예전에 어느 장론이 지금 목사님이 되신 것 같은데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고구마를 여러분 삶을 때 익힐 때 굴 때 젓가락으로 찔러보죠 그래서 찔러서 안 들어가면 더 익혀야 되고 만약에 찔러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다 익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꼭 이 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은 사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런데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론하면 안 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편에 딱 가셔서 변론해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론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변론해서 논쟁해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21절을 보면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의 국률과 사랑의 관심이 느껴지시나요? 제자들과 석인관들은 이 귀신들린 아들을 고쳤니 고치지 못했느니 라고 변론하고 언쟁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린 아들과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이 아이가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는지 그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귀신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랑의 여러분 진짜 영적인 권세가 무엇일까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 상대방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과 그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권세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고 그르니 이 진리가 맞니 틀으니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키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더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골로세서 1장 28절을 보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입니다 가르칠 그러니까 가르칠 때는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악한 영예사로 잡혀 있고 마음은 완고해져 있고 그래서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엔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전도하게 되어질 때 사람의 가르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테네에서 아덴에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사실은 지혜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소수의 몇 사람만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받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덴, 아테네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이동하게 된 곳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작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말과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를 인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게 됨을 바로 사도바울이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애쓸 때는 그때는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도 상담하게 될 때는요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진짜 신학 공부하기를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요 막 이렇게 고기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런데 한 1시간 1시간 반 상담을 하고 나서 끝에 울면서 옥사님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요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는데 그때 제가 사실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는요 손잡고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가 막 나와요 그동안 내가 설명했었던 거 듣지 않는 그게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무기력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붙잡고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영혼의 문제 때문에 안 되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붙잡고 우세요 제가 청년 사역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요 어른 사역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우는 겁니다 전도축제 앞두고 나서나 아니면 수련회 앞두고 나서 그냥 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능한 목사를 만나서 지도자를 만나서 어떡하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울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모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수련회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은 통하게 되고 사랑은 통하게 되고 있지만 그 진심과 사랑을 넘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기 내지 마시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사고를 다 쓰고 막 미끼를 쓰고 막 당근과 책직으로 하고 그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지만 그렇지만 안 될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히 증거하십니다 진히 깨닫게 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그렇게 붙잡고 나서 기도하면요 막 돌아올 때요 모사님 모사님 그때 말씀하신 건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예습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했잖아요 그죠? 청년사역 때 했었던 설교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이해해 주십시오 정신 돌아오면 또 차분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미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또 다른 증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언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실패와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서기관의 부의신앙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없음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없음도 사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수 없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6장 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간청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믿는 자에게 그럼 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사실 믿음으로 풀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24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아예 아버지가요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근데 아버지가 믿고 있어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는데 생각하니까 다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네 이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앞서 어떻게 해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향하여?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아버지를 향하여 이미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믿으니까 지금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셔야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사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아들이 고침받는 데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이 더 강렬해지고 이건 반드시 될 거야 반드시 되어만 해 안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님으로 마이미암아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 믿음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가요? 나 믿음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자금을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어 없어서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믿음 없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낮아지는 겸손함과 간절함이 낮아지는 겸손함과 간절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얘기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으로 제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요 제 마음에 주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화가 나고 억울한 건 난데 왜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나한테 교만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너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속상한데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음이 작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더 겸손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상대방보다 교만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비밀이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는데요 이 본문의 앞뒤로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성기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마탈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 이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샌드위치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면 안 되거든요 죽지 않고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균열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십자가 붙들 때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엔 여러분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은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사람이 사명이니까 그냥 끝까지 이 가족을 끝까지 내가 끌고 가자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죽는 것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을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부활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에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없음을 도와주셔서가 아닌가 주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이네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게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그런 신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못 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분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요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듣게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많이 속으셨대요 기도 많이 해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믿음 가진 사람은 끝까지 끈덕지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그 기도로 반드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